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는 그런 거처를 다들 죄송합니다. 진짜 죄송하고요. 저희 다음 주에 목요일날 다음 주요? 다음 주요. 2월 18일인가? 다음 주요. 다 다음 주에요? 네, 다음 주는 설날이고요. 다 다음 주에 미스틱 오픈런이라고 아니야, 다 다 다음 주야. 다 다 다음 주야? 아닌가? 다 다음 주야, 다 다음 주. 18일. 18일, 2월 18일날. 인터넷, 인터파크나 이런 데 검색하면 한화프리. 네, 뭐라고요? 한화프리. 한화 뭐? 한화프리 단독. 모르겠고요. 네.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요? 아무튼 각, 저기 뭐야, 이천원루트랑 김간지액상은 지금 둘이 하는 건데 이천원루트 꼭 보세요, 여러분. 저희는 말고 이천원루트 보러 오시면 어차피 돈을 내셔야 되니까 네, 저희도 뭐가 들어오겠죠? 네.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. 네, 저희 메이저 데뷔 신고식 잘 보시고, 그러면 죄송합니다. 네. 씨알도 안 막히네, 내가 이게. 마지막 곡하고 내려가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김간지액스, 박은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빨리 흔들이지 말고, 이거 마음으로 템프를 잡아야 돼 그들 하나는 내 맘에 월요일 붙어 이름을 받은 그들 하나는 내 맘에 우리 붙어 이름을 받은 그들 하나는 내 맘에 월요일 밟고 주워서 어떠하고 나를 바라만 그들 하나는 noss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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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